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네,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축의 의미예요. 이게 아마 y이고, 이게 x고, 이게 z일 거예요. 크게 뭐 x, y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z는 당연히 이제 높이기 때문에 중력하고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z는 좀 중요해요. 노멀이라는 또 그런 개념도 있고 해서 z값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은 이 y를 위쪽 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y를 위쪽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d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스케치업에서는 이게 이제 x, y, z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 이 지점, origin이라고 되어 있어요. origin, origin, origin. 이렇게 가보면 origin. 이게 원점이라는 뜻입니다. 원점. 그래서 여기는 0, 0, 0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그 그래프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x, y로 된 그래프, 수학 시간에 이제 거기서 보면 x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좌표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y, 여기가 x, 여기가 0, 0. 뭐 여기서 이제 띡띡띡, 띡띡띡 가서, 아우 이게 몇 년 만이야. 그죠? 한 저는 20년 만인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렇게 돼 있는 무슨 그래프에서 이 지점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1, 1 이래서 여기 좌표값을 1.1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 x, y에 대한 뭐라고 하죠? 이차방정식인가요? 이차방정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잖아요 오랜만에 수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음 그래서 이 원점 부분, 이 원점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원점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오브젝트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디지털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우리가 뭐 데이터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이라도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사용하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안에 오브젝트가 정말 많으면 당연히 이렇게 막 끊기면서 뻑뻑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원점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늘 이 기준점은 전체 공간에서 삭제할 수거나 생략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없고 저기 멀리 끝에 가 서 있다고 봅시다 네 네 네, 이런데 끝에 가서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데 계속 얘가 여기 있으면은 화면 전환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도 좀 이상한데 자 보세요 전체 공간에서 제가 확대를 했을 때 다가가죠 다가갑니다 몇 미터씩 움직인 걸로 보이세요? 이렇게 보면 한 1미터씩 가는 것 같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욕실 안에서 이렇게 좀 확대하고 싶은데 지금은 몇 미터 가는 것 같으세요? 한 10cm씩 움직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마우스 휠을 돌렸을 때 움직이거나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어떤 이 해당 영역 안에서의 카메라의 초점,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때는 적게 움직이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은 또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또 빨리빨리 움직이죠 아까랑 다르게 근데 이제 이게 원점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하고 연관이 있다는 게 오브젝트를 막 이렇게 막 여기다가도 늘어나놓고 저기다가도 갖다 놓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게 좀 산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잊어먹은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거 작업할 때 갑자기 보세요 여기 좀 조금 이렇게 또 다가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갑자기 네 이것도 뭐 할 때마다 좀씩 다른데 이렇게 또 다르다는 거죠 확대될 때는 어떨 때는 아무리 확대해도 막 다가가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확대해도 막 안가져요 보세요 여기도 막 이렇게 되면은 저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또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떨 땐 너무 빨리 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 이 원점 관리 뿐만 아니라 이 원점에서 너무 멀어진 데에다가 작업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원점은 오리진점이라는 0 0 0 점도 있지만 오브젝트마다 또 원점이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얘는 이제 편집 상태예요 완벽한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룹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여기에 얘를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오리진점이 여기 있죠 네 여기 오리진이라고 표면 돼요 근데 분명 오리진점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또 여기에 있을까 자 오브젝트 하나하나는 각각의 오리진점을 갖습니다 이거는 이제 얘를 대표하는 위치예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오리진점은 제가 얘를 클릭했을 때 이게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점 이 월드 전체의 오리진점에 대한 얘의 위치값을 담고 있어요 얘를 그래서 이제 이 오리진점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3D 프로그램에서는 다 이 오리진점이 있어요 각각의 오브젝트 별로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오리진점이 있어요 그죠? 얘도 여기에 있고 얘도 또 네 여기에 이렇게 지금 만나는 거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오리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오브젝트를 스케일을 늘리려고 하면 이렇게 보면은 길이가 늘어나요 그죠? 잘 늘어납니다 근데 간혹 네 이 녹색 빨간색 축이랑 이 오브젝트가 지금 평행을 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오브젝트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죠? 네 지금 보시면 어? 나 이거 길이를 늘리고 싶은데 늘어나지가 않죠 이상하게 되죠 오브젝트가 위아래로는 지금 이제 축이 맞아서 되는데 다른 데로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물론 이제 이게 아니라 들어가서 푸쉬나 이런 걸로 늘리면 늘어나긴 합니다만 또 반면에 이제 스케일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박스 형태의 모델링이 아니라 뭐 모델링이 막 이렇게 막 뭐가 좀 달랐다 그럴 때는 네 이런 식으로는 좀 어렵고 네 축이랑 안 맞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량이 볼 순 없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점 그 다음에 x 이제 y 이런 축 그러니까 빨간색, 녹색, 파란색 축 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 모델링을 하실 때 이 축에 일치해서 만드는 게 좋아요 만들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만들었다 그럼 모델링 할 때 항상 불편해요 라인 같은 거 그릴 때도 얘 맞추려면 여기서 이렇게 맞추려면 이걸 한번 이렇게 훑어준 다음에 핑크색이 될 때 이렇게 그려줘야지 얘랑 평행한 라인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안 될 때도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델링 할 때 좀 불편합니다 특히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이런 원 같은 거 그리실 때 원도 사실은 이제 다각형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데 원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일일이 이렇게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다각형의 세그먼트 값을 200 이렇게 넣으면 이게 이제 원 같이 보일 뿐이죠 사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각형입니다 원은 이제 개념상으로 원인 거지 실제로 여기 xyz 이런 값들은 다각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각형으로 근데 이제 다각형 이 원을 그릴 때 간혹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많아요 원을 그릴 때 이렇게 사선으로 그립니다 사선 빨간색이 일치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녹색 녹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걸 사선으로 그리면 검정색이 됐죠 그래서 이 축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예 뭐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어쨌든 뭔가 만드실 때는 축에 일치해서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우개로 지웠고 Delete 키로 지웠어요 이런 거 지우는 거 선택해서 Delete 키로 지웠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거나 지우개로 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축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또 하나 재질 내용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그 3D 모델링에서 모든 3D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인 3D 툴들은 이 폴리곤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폴리곤 폴리곤은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면 요거는 이제 그 사각형면이지만 얘는 삼각형면이죠 자 이 삼각형면은 x, y, z 점을 세 개를 갖죠 이렇게 세 개를 갖는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점이 이제 세 개라는 거는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인데 예전에 공부를 해 보셨겠지만 얘는 언제나 평면이죠 언제나 평면이에요 x, y, z 가 뭐 x, y, z 이게 무슨 숫자를 대입하던 이 세 개를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는 얘는 평면이 됩니다 평면 평면 평면이란 뜻은 딱딱한 유리면 딱딱한 유리면 유리도 곡선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플랫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판한 면 판판한 면 판판한 면 판판한 면인데 판판하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높이 값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델링 하실 때 왜 중요하냐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죠 위에서 바라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옆에서 보면 좀 보이긴 하죠 살짝 떠 있는 게 스케치업에서 면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평면이면은 면이 만들어져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면이 만들어지죠 근데 얘는요 이렇게 따라 그려 보시면 면이 안 만들어집니다 왜 안 만들어지냐면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삼각형은 언제나 평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바탕으로 내려갔다가 거기다 갖다 넣어도 왜 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면이 되죠 근데 이제 사각형은 안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각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폴리곤에서 최소 단위의 면을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면을 네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음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모델링 하시다가 라인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면이 안 채워집니다 100% 100%는 아니고 거의 많은 숫자가 이렇게 Z값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Z값이라기보다는 높이가 형성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평면이 아닌 거죠 얘처럼 얘처럼 음 뭐 예를 들어서 얘도 제가 이게 보통 움직여 보면 XY라고만 움직이지 위로 안 움직입니다 이 면이 깨지니까 그래서 Alt키를 눌러서 제가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인 그은 적도 없는데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평면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우면 면이 다 지워지고 면이 다 지워져요 이 라인을 지우고 싶은데 면이 다 지워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어 이거 평면처럼 보이는데 이거 지우면 어 면이 지워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면이 지워진다기 보다는 면을 구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지금 보시면 평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어졌는데 왜 면이 없어지지 그건 이 면이 완전히 플랫한 평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거랑 파생되는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여기서 그려 볼게요 하나 자 파란색 축으로 그리면 떠 있죠 여기 높이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이거 이상의 어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평면 개념 이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그런 이제 면이 있는데 면이 또 만들어졌는데 면이 보면 얘는 파란색이고 이렇게 파란색이죠 뒤집어 보면 또 흰색이네요 그렇죠? 이게 또 뭐냐 얘를 이제 입체로 만들었을 때 자 입체 얘는 이제 덩어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부나 이런 걸 보면은 두부 우리가 먹는 두부 있잖아요 안에가 두부로 콩으로 된 두부로 꽉 차 있죠 안에가 이렇게 두부 안쪽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안쪽이 파란 면이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우리 사는 현실에서는 모든 오브젝트가 두부처럼 솔리드 합니다 다 안에가 내부가 꽉 차 있죠 어? 풍선은요 풍선도 그 얇은 표피의 표막 표피막 그 막이 이제 고무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고무 그 고무의 두께 풍선이 아무리 얇지만 두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도 두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께 그 부피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부피가 없어요 3D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면이 어떤 두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생기는 여기 있죠 이거 이게 지금 면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 지금 이 카메라가 면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생긴 이 면은 그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면 네 그래서 이 면은 뭐냐면 두께가 없이 얇습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그렇다면은 이 면하고 이 뒷면 이게 파란색 면이죠 이 면은 뭐죠? 흰색 면이죠 이 면하고 이 면이 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같은 자리예요 이게 이게 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어 우리가 뭐 게임을 해보면 이런 거 뭐 솔리드 이런 거 폴리곤 뚫고 지나가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배그 같은 거 예전에 뭐 하다 보시면 벽에 막 머리가 파고 들어가 있거나 뭐 팔다리가 여기 이런데 바깥으로 삐져나가서 저기 반대편에 있는 거 아야채거나 그런 것도 이제 뭐 일종의 오류 버그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자리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또 언제 이루어지냐면 얘를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겹쳐 놓습니다 그럼 이제 어 이거 뭐 별 문제 없죠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는 많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도 필요에 따라서 그냥 겹쳐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현실 공간에서는 그렇게 겹쳐 놓으면 당연히 겹쳐질 수도 없죠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면 이렇게 이제 한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어떤 분이 잘못 만드셔서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 웃음 막 번쩍 번쩍 하죠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재질을 얘로 주고 얘는 다른 재질을 준 거예요 흰색으로 뭐 이제 그냥 얘도 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깜빡깜빡 거려요 이게 왜 그러냐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컴퓨터가 도대체 뭘 보여줘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얘한테서 면을 보여줘야 될지 아니면 얘 면을 보여줘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면이 겹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아까 만들듯이 삼각형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생기는 이 면에는 앞면하고 뒷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건 대부분이 흰색면 대부분이 아니고 물체 내부의 면은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네 뭐 이 면을 어떻게 봅니까 없는 면인데 현실 공간에서는 없는 면이고요 이 면은 이제 대부분이 겉면이라고 하는 이런 피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이 만약에 이렇게 뒤집혀져 있다 파란색 면이 있다 이거는 이제 오류죠 오류 잘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리버스페이스 해주셔야 돼요 가끔 이제 잘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모델링을 하면 막 면이 뒤집혀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좋은 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근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저도 뭐 어쩌다 보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고쳐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재질이 또 막 그 면에 뒷면에도 재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루비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 면이 지금 보이시죠 빨간색 면은 잘못된 면이에요 저도 지금 뭔가 설명하려고 그랬는지 뒤집힌 면이 좀 있네요 이런 게 보이면 안 된다기보다는 좋은 모델링은 아니다 좋은 모델링은 아니다 라는 점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고 내면 뒤집는 건 마우스 클릭해서 리버스페이스라는 명령을 해 주시면 됩니다 리버스페이스 여기서 보시면 마우스 클릭해서 리버스페이스 해 주시면 돼요 리버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라인하고 이런 거 그리는 건데 이건 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상 추가로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던 거 보시면 되고요 라인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릴 때 스냅이라는 걸 잘 이 인퍼런스라고 하던데 이 스냅을 잘 사용하시면 돼요 보시면 클릭을 한 다음에 아무 데로 나가면은 이 라인이 검정색이 되지만 녹색 축에 일치하면 녹색 라인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되죠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동그란 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얘랑 위치가 같다 X의 위치가 같으니 여기서 클릭해서 이쪽으로 가면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리면 되고 이제 이것도 이제 라인 그리실 때 이렇게 틀어져 있다 축에 어긋나 있다 축에 어긋나 있는 애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얘랑 평행한 라인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슬쩍 훑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면 8R2 엣지가 되죠 이 엣지랑 이렇게 평행이 돼요 얘를 또 재밌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보면 얘랑 또 수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얘랑 또 수직이다 물론 뭐 얘랑 이렇게 하면 평행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간혹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라인 그릴 때 이렇게 되면 자 라인이 어떤가요 네 여기 선택해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엣지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선택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선택해 보면 엣지가 두 개라고 돼 있죠 어 이거 분명히 했지 하나 그렸는데 여기다 내가 제가 조그맣게 하나 그렸었잖아요 간혹 이렇게 라인이 두 개가 여기 지금 파란색이고 여기 끝에가 지금 검정색인데 작은 라인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혹 이렇게 터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리셔도 면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라인이 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줄 라인을 메꿔주면 면이 생성이 되고요 면이 생성되는 조건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다 완결이 돼서 클로즈 면이 이제 만났을 때 닫혀지는 그 상황에서 면이 생성이 되고 간혹 이제 면이 없는 라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라인을 추가로 그려주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면 선택은 선택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핸드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있고 프리핸드 라인인데 프리핸드 라인을 선택해 보면 각이 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들이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되죠 마우스 클릭해 보면 얘는 익스플로이드 커브라는 게 있어요 커브를 폭파시키면 라인이 나눠줍니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커브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원이 다각형이라고 했고요 아크도 보면 다각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각이 져 있다는 거죠 얘네를 클릭해서 이 엔티티 인포 혹시 이제 마우스 클릭해 보면 엔티티 인포라는 명령이 있는데 세그먼트는 이걸 나눈 세부 수치예요 열두 개로 나누었다고 그랬죠 여기를 200개로 나누면 되게 부드러운 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원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하나하나마다 xyz 라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무턱대고 늘리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조그만 파이프를 그렸는데 얘를 전혀 문제가 없는 얘를 굳이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사이드 값을 막 200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기본적으로 얘기도 해요 이거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제 톨러렌스 수치를 얘기하는 건데 저러면 xyz 값이 너무 세밀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디테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세그먼트를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커브라고 돼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뭐냐 어 우리가 이제 라인은 기본적으로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라인들 낮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라인이고 얘는 여러 개로 이루어진 라인이에요 둘 다 사실 곡선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직선들이 모여 있는 거죠 얘도 직선이 모여 있고 얘도 직선이 모여 있는데 얘는 직선이 이렇게 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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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데 한 덩어리로 선택되는 건 커브라는 거예요 커브 그래서 세그먼트 수치가 있죠 일단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해 보면 얘는 세그먼트 옵션이 없어요 얘는 세그먼트 옵션이 있습니다 얘는 레디우스까지 있는데 얘는 아크라는 개념이 속성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익스플로드 커브를 해주시면 없어지죠 그리고 라인이 낮개로 떨어집니다 근데 얘를 다시 원래대로 커브로 못 만드나요 네 만들 순 있어요 근데 루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JHS 파워버라는 루비인데 웰드는 이 루비 말고도 다른 루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루비를 눌러 주시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다만 세그먼트는 고정이 돼 버려요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아크이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바꿀 수 있지만 얘는 커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보면 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다 선택하고 웰드를 눌러 주시면 얘는 커브예요 그죠 다시 커브가 됐어요 근데 얘도 세그먼트를 변경을 할 수가 없죠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랑 두 개가 동일한 커브가 된 겁니다 모양은 얘랑 똑같지만 아크가 아니에요 얘는 아크라는 속성이 살아 있기 때문에 레디우스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세그먼트 수치도 하면 바뀝니다 그렇지만 얘는 안 바뀐다는 거 그래서 커브라는 개념 직선이라는 이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들을 합해서 커브라는 개념이 있어요 커브 그리고 아크나 아크나 원 얘는 이제 써클이겠죠 그리고 폴리곤 다각형 폴리곤 다각형 요거랑 뭐 사실 얘는 두 개 같은 건데 어쨌든 이런 애들은 이런 그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살아있어요 얘네들이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근데 얘는 커브 네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없다는 거 요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인이나 이런 거 이런 거 그릴 때 클릭해서 수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5,000 수치 입력하시면 이게 5,000이라는 길이의 라인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 개념이 그 수치 개념이 들어가면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건축이나 이런 실내 디자인과 학생들한테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모델 인포에 가서 유닛 단위를 항상 보라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얘를 이렇게 아키텍처럴 이나 뭐 인치나 피트로 놓고 쓰면 디시멀인데 디시멀도 뭐 여기가 미리가 아니고 인치라던가 피트로 쓰면 미국 애들은 이걸 많이 쓰는데 우리는 사실 밀리미터 쓰잖아요 이게 국제표준이기 때문에 미터 단위가 미리미터나 센티미터 쓰시면 되는데 네, 미터 쓰셔도 되고요 근데 간혹 피트나 인치로 되어 있으면 수치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모델 인포에서 유닛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뭐 스케치업 어느 정도 아시면 푸시 정도는 아실 얘기잖아요 푸시는 이제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입체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푸시로 밀어서 뚫어버릴 수도 있죠 저 뒤에까지 가면 네, 이런 것들 오브젝트 만드는 거는 모델링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Move Tool 사용하는 거랑 Rotate 정도는 Rotate Scale 이거 정도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하는 거는요 이동하는 건 둘 다 똑같이 만들게요 얘는 네,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얘는 그냥 놔둘게요 자, 이동 이동은요 클릭하고 Move Tool을 누르거나 아니면 M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브젝트를 이렇게 가져다 내면 플러스 버튼이 늘 떠요 얘는 이제 클릭해서 그냥 이걸 돌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실 때는 시작점, 끝점이 중요해요 자, 제가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3D 툴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얘를 클릭하고요 얘를 클릭하고 Move Tool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클릭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브젝트를 대부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갖다 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근데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하면 이걸 놀 때 문제가 생겨요 놀 때 이거 어디다가 놔야 돼요 정확하게 놀려면 잘 안 됩니다 가끔은 막 이런데 막 붙기도 하고 막 이런데 가서 달라붙어요 난 올려놓고 싶은데 자꾸 막 이 면 위에 붙는다거나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3D를 이렇게 하실 때 이동을 하려면 중요한 건 내가 오브젝트를 잡아서 어딘가에 위치시키고 싶다면 음... 예를 들어서 이 위에다가 이게 너무 크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줄일게요 자 이 상자를 택배 상자를 내가 여기다 올려놓고 싶다 여기 위에다가 그러면은 얘를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은 잘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얘를 여기다 올리고 싶으면 얘랑 얘가 만날 수 있는 위치를 네 제가 단축키 M을 눌렀는데 그럼 여기 이 라인이겠죠 이 라인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죠 네 더 좋은 방법은 모서리 대 여기 모서리 모서리로 가시는 게 좋아요 꼭지점이나 이렇게 그럼 이제 정렬까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어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또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이동 방법 우리는 이제 지금 한 방법은 오젝트를 클릭해서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죠 자 지금 보실 때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이 까만 점선이 생기는 거 보이나요 자 어떤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으로 직선거리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동을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 움직일 때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해라 라는 것들을 기준선을 그려놓도 또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이런 기준선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얘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높이로 이동할 때는 이런 기준선들을 좀 따라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높이 값으로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는 어떤 기준선을 좀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위치 예를 들어서 이 면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올리고 싶다 네 잘 안되죠 그죠 쉽지 않아요 이동하는 게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오브젝트를 직접 클릭을 잘 안하고 오브젝트를 클릭 안하고 오브젝트의 끝머리 이런 점들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보면 같은 평면에서 얘를 클릭해서 오브젝트 바깥에서 이렇게 클릭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이동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또 하나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한 다음에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곱하기 표시 있죠 곱하기 숫자 8 위에 있는 곱하기 표시를 누르면 여기 보면 곱하기가 지금 입력되어 있죠 곱하기 입력되어 있고 뒤에다가 숫자 5 다섯 개 지금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곱하기 O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연속해서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됩니다 또는 이동을 하고 이만큼 이동하고 나누기 O 엔터 하면 가운데를 나눠서 정렬을 해줍니다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 이 라인을 선택하고요 무브 틀을 이용해서 이 꼭지점에서 클릭하고 이동할 때 컨트롤 키 눌러서 이 지점에다가 갔다가 클릭하면 이만큼이 복사가 됐죠 나누기 10 엔터 하면 이렇게 쭉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죠 요런 식으로 어 네 모델링 할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무브 얘기를 했고요 로테이트 이제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트 로테이트는 M 눌렀을 때 생기는 이건 이제 로테이트라고 보긴 어렵고 그냥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는 건데 이거 말고 로테이트는 여기 로테이트 단축키가 Q인데 요걸 눌러서 얘 역시 이제 기준점이 필요해요 기준점이 필요한데 내가 모서리를 찍었다 여기 찍고 그럼 이제 축이 고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 여기 모서리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움직입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값을 30 입력하면 30도만큼 돌아가요 다른 작업을 해 볼게요 외부에서 또는 네 이런 다른 기준을 두고 클릭하고 자 클릭하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테이트 면에 가면 축이 막 바뀌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Z축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이럴 때는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위쪽 화살표 키는 Z값 파란색으로 고정돼요 이렇게 왼쪽 화살표 키는 녹색이고요 오른쪽은 빨간색이 됩니다 이렇게 축이 고정되죠 그죠? 네 그런데 내가 불특정한 축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각선으로 축을 지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클릭을 하면서 눌렀다 떼면 고정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축이 고정이 돼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돌리는 과정 눌렀다 떼지 마시고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축을 여기다가 맞춘 다음에 놓으세요 그러면 축이 이 대각선 축에 고정돼서 이렇게 되죠 이때 클릭 이렇게 해서 돌려 주시면 돼요 이게 로테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셨죠?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이고 중심에서 클릭해서 복사할 때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클릭 그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역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시계 같은 거 만드실 때 시계 같은 걸 만들 때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곱하기 뭐죠? 11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쭉 라운드 복사 이런 식으로 복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스케일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특별히 뭐 스케일 스케일은 스케일은 그룹에서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좌우로 누르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컨트롤 키 누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은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 여기서도 컨트롤 키 누르시면 중앙에서 복사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X하고 Y의 축으로만 늘어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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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스케일 변화를 알아봤는데 스케일 변화에서는 조금 뭐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면 면이 네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데요 이걸 선택하고 뭐 스케일로 눌러주면 네 이런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모델링을 할 때 스케일로 이용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스케일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뭐 줄자 같은 거는 거리 재는 거고 보조선 그리는 거 보조선 그릴때는 클릭하고 클릭해 주시면 연장 보조선이 만들어지죠 클릭하고 클릭 근데 이것도 이제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클릭하면 이제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이 보조선이 그런 것들은 유의해 주시고 보조선은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또 길어졌네요 네 뭐 이렇게 설명만 하면 길어지는지 네 어쨌거나 기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훑어봤어요 네 더 궁금하신 거는 다른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